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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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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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뉴 퀀텀 시리즈를 하면서 저희가 그 얘기를 했었죠 전반적으로 이게 다이나믹 레인지 우리가 되게 큰 지표 중에 하나로 봤었던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상향평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거 하나만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기에는 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물론 가장 크게 눈에 들어오는 스펙이긴 합니다만 그것만 가지고 그 순서로 쫙 세울 수는 없어요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다이나믹 레인지 이외에도 피지컬적인 그런 제공되는 단자들이라거나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악기 세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미리 구상을 하신 다음에 이렇게 저렇게 연결해야지 그러려면 몇 구가 필요하고 헤드폰 단자는 몇 개면 좋겠고 이런 피지컬적인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먼저 감안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상세 그런 기능적인 오디오 엔진의 스펙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시작하실 분들이 제일 많이 쓰시는 브랜드 투탑을 꼽자면 프리소노스하고 포커스 라이트 이 정도 제일 많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 프리소노스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들이 전반적으로 다 기능적으로는 상향 평준화가 되었으니까 어떤 피지컬적인 요소들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고 구매를 하셔도 사운드가 아쉬울 일은 없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 돼도 프로페셔널로 시작하실 수가 있는 게 제가 예전에 이제 데뷔하고 작곡가 데뷔한 다음에 한 2년 정도를 임팩트 투인 그 TC 일렉트로닉스에 딱 이 정도 가격대의 인터페이스를 한 2년 정도 쓰다가 그 다음에 이제 커넥트 48로 업그레이드를 했었는데 그리고 베이비 페이스 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쓰고 있는 우리 안텔로프 디스크리티 8로 넘어가는 이런 테크 트리를 밟았는데 어쨌든 이 사운드는 50만 원대부터도 사실 어느 정도는 작업용으로 최종 아웃풀용으로도 쓰는데 큰 문제는 없다 근데 쓰시다 보면은 그리고 내가 계속 이 커리어가 성장을 하다 보면 분명히 100만 원 위로 가게는 된다 근데 그 전에 굳이 무리를 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세팅을 하실 필요는 없고 이 가격으로 프로페셔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 시간에 하는 HD2도 거의 80만 원 정도의 가격 충분히 프로페셔널 오디오의 영역의 초입에 있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내려가서 한번 볼게요 ES4 4인 4아웃입니다 4 여기에 이렇게 되어있죠 4X4 24비트에 192kHz USB-C 타입의 오디오 인터페이스 그리고 이쪽에 다이나믹 레인지 115네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120이 워낙에 흔해졌으니까 115도 충분히 높은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펜더와 함께 설계한 인스트루먼트 인풋 이게 저희가 장점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죠 그리고 오토게인 그 개인 설정을 잘 못하시는 분들 좀 편하게 오토게인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인체공학적 설계 스튜디오 1이 제공이 되어 있다 인체공학적 설계인데 이거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뭔가 약간 되게 전체적으로 막 내 몸을 허리를 잡아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냥 이게 이렇게 틸트 돼 있어서 누르기 편하다 그냥 이렇게 하기 손이 빨리 가고 뭐 하기 좋다 이런 거죠 이렇게 한계를 뛰어넘는 변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년간 쌓인 경험 이게 사실 무시 못하는 부분이죠 여기 보시면 맥스 HD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맥스 HD 프리앰프의 동급 최강의 컨버터 그리고 펜더의 인스트루먼트 인풋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창작을 위한 최고의 선택 여기에서 나와 있는 건 극저 노이즈 컨버터 안정성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리즈 비교표를 보시면은 지난 시간에 퀀텀 ES2를 했었잖아요 프리앰프가 4개로 2배가 더 많고요 프리앰프 개인이나 다이나믹 레인지는 다 동일합니다 다이나믹 레인지는 지금 아까 위에는 115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저희가 밑에서 상세 스펙 보면서 말씀 한번 더 드릴게요 헤드폰 출력 2개가 있어서 저희가 헤드폰 2개를 각각 단자에다 꽂아놨습니다 아웃풋도 역시 2개에서 4개 루프백은 그대로 2개 그리고 인스틴 인풋도 1개에서 2개 그 나머지는 동일한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작업을 좀 하는 사람 입장에서 악기도 쓰고 뭐 한다 했을 때 사실 가장 추천하는 피지컬이 이거죠 음 맞아요 4개 4개가 들어가는 거 지금 이 뒤쪽에 보시면 이 포인 보이잖아요 여기가 다 멀티 인풋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희가 맨날 추천하는 게 컨덴설파이크 다이나믹 마이크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펙터를 스테레오 캐논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가장 추천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내가 연결해야 될 악기가 좀 더 있다라고 하면 이제 69나 89로 넘어가셔야 되는 거죠 근데 보통은 기타 치는 사람들이 혼자 작업할 때 마이크 두 개에 이펙터 하나면 거의 뭐 뭐 웬만하면은 그냥 끝나는데 뭐 필요 사실은 이제 근데 그런 게 있죠 뭐 예를 들면은 내가 뭐 코드 콜택스도 있는데 음 뭐 톤마프도 샀다 그러면 이제 69가 필요하다 아니면은 이제 뭐 거기 톤마프도 좀 겹치니까 뭐 예를 들면 옥스가 있다 옥스가 있다 그러면 이제 앰프 녹음한다면 사실 아까 형님 말한 것처럼 좀 69로 넘어가야겠다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49 다음은 89니까 69가 마땅한 모델이 없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4개면은 좀 빡빡하고 나는 추가 장비 구입 계획이 있다 그러면 그냥 넉넉하게 89로 가시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 지금 89를 쓰고 있죠 그렇죠 네 이쪽에 또 마이크 프리앰프 75dB의 개인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펜더 콜라보가 굉장히 임팩트가 좀 있었어요 여기에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들 이게 나와 있고요 오토게임 버튼을 누르셔서 정말 간단하게 버튼 하나로 여러분들이 적정 개인 값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니버셜 컨트롤 앱은 저희가 매번 할 때마다 보여드리고 있죠 제품 각부 구성이 나와 있는데 이건 외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퀀텀 ES4입니다 확실히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되어 있어서 누르기가 편해요 채널 선택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채널 선택하셔서 48볼트 껐다 켰다 오토게임 껐다 켰다 색깔 변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셔서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으로 돌아가고요 헤드폰 볼륨도 여기서 만져줄 수 있고 이거 헤드폰 전자 두 개잖아요 역시 1,2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음소거까지 쓰실 수 있고요 네 앞쪽에 보시면 이쪽에 라인 악기 인풋 있고요 이쪽에 헤드폰 아웃풋 두 개 연결해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옆쪽에 보시면 틸트는 요정도 각도로 이루어져 있어서 여러분들 시창 보시기가 굉장히 편할 거예요 자 후면부 갑니다 네 후면부 갑니다 후면부는 이쪽에 전원 버튼 그리고 여기에 USB 옥스 파워 커넥터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미디 인아웃에 그리고 여기는 메인 라인 아웃풋 그리고 여기가 마이크 라인 인풋 멀티 인풋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옆면 이렇게 후면 이렇게 두 줄로 패킹 크기는 이 정도 네 외관 보고 왔고요 여기 시리즈 비교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걸 사야 될지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게 ES2하고 HD8이었거든요 오늘은 ES4하고 HD2 해서 프리앰프의 개수와 그리고 다이나믹 레인지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여기서 체크를 하셔서 나에게 맞는 셋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상세 스펙 보시면은 저희가 맨날 얘기하는 게 다이나믹 레인지가 수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다 있습니다 이런데 여기 다이나믹 레인지 마이크로폰은 113이고요 인스트루먼트 인풋은 111 라인 인풋은 여기 114 나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보는 거는 보통 이걸 보죠 메인 앤 라인 아웃풋에서 다이나믹 레인지 117 이쪽을 보시면 되고요 헤드폰 111 그리고 디지털 오디오가 120 그래서 여기서 지금 아까 위에다 쓴 120은 이 다이나믹 레인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그냥 기록한 거고 우리가 사실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이 메인 아웃풋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펙 쭉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어차피 사운드는 동일하겠으나 지난번에 했던 곡과 좀 다른 곡으로 다른 스타일로 연주를 한번 해서 사운드 모니터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방구성 뮤수션을 양상입니다 레코딩 타임즈